오늘 이야기는 짧고 굵은 사건인데요. 중국의 서부 수찬성 아바티베족인 당시 서른 살의 라무시라는 옆의 여성은 2009년 탕로라는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. 이들의 결혼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? 이 남편이 을부증에다가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. 천하의 나쁜 세기인 거죠.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? 그러다 보니 라무시는 지난해 5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? 이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이혼 후에 더더욱 병적인 집착을 보이면서 매일같이 라무시를 찾아와 재결합하자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더 잘할게. 라면서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미쳤다고 같이 삽니까? 또 때리고 그럴 텐데? 당연히 싫다! 라고 거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. 너 나랑 같이 안 살면 내가 이 아들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. 아들을 걸고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무시는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. 내 자식 해칠까봐. 그럼 재결합 후에는 이 남편 잘했을까요? 아니요. 이 새끼는 똑같았습니다. 계속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계속됐고 도저히 참다 참다 못 참은 이 라무시는 이혼을 한 지 불과 두 달 후에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. 그리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라무시는 자신의 친정 집에서 지내게 돼요. 그리고 이때 라무시는 심심하니까 무현히 중국판 틱톡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SNS 활동을 시작합니다. 라무시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밭일하는 거, 집안일하는 거 등등 소소하게 일상을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그리고 인기를 얻었어요. 금방 수십만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. 하지만 나랑 이혼한 여자가 잘 되는 꼴 이놈이 보고 있겠습니까? 지난해 9월 14일 오후 8시쯤 라무시는 그날 평소처럼 중급한 틱톡을 켜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생방송 중에 이 전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는 다짜고짜 갑자기 라무시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. 뭐야? 뭐 하는 거야?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불을 붙였어요. 라무시의 몸에 불을 붙인 거예요. 그 불은 삽시간의 방 안으로 번졌고 라무시는 뜨거운 불길에 허덕이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. 이 무슨 상황입니까? 여기서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상황을 라무시의 생방송을 시청 중이었던 많은 팔로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. 와, 라무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하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. 전신에 90% 이상 화상을 입었고 중태에 빠졌습니다. 그리고 16일 만에 결국 사망했어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한 직후 이새끼 이고는 도주했습니다.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2월달이 돼서야 붙잡혔어요. 와, 중국 검찰은 이 지독한 이새끼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 전남편은 범행 이유에 대해서 내 아내가 인터넷 생방송으로 딴 놈들과 소통하는 게 싫었습니다. 그래서 아내 몸에 불을 붙인 거예요. 라고 얘기했대요. 이게 말입니까? 지 몸에는 조금만 불 붙여도 막 앗뜨거 앗뜨거 하면서 이지랄 할 거면서 아우,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. 거기다가 이 전남편은 솔직히 단순히 아내한테 겁만 주려고 했어요.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. 라면서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대요. 그냥 불을 지른 건데 죽어버렸네. 아, 쏘리. 이거예요, 지금. 재판부는 이 남자 마지막 재판장에서까지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네가 지금 죄책감이 없구나. 반성하는 게 없어.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 전남편은 범행 전 상대적으로 불이 더 잘 붙는 휘발유를 골라 방화까지 저질렀다. 이 남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다.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사형.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의로운 처분인 것 같다고.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잖아요.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진짜 말도 안 되는 내 전처가 다른 남자들과 생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게 싫다며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몸에 불을 지른 천하의 나쁜 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